너는 달리라 내 마음을. 선물이 있습니다.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. 자 여러분이 아는 임영웅은 어떤 가수인가요. 현란한 스텝을 뽐내는 댄스 영웅. 아니면 믿고 듣는 실력의 트로트 영웅.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의 발라드 영웅. 대체불가 히어로 임영웅. 장망웅의 손짓 한 번에 팬들은 기절. 박수. 많은 분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할 흥겨운 무대는 물론. 스크루 훅과의 떡동 무대까지 산. 감성 장인의 스페셜 상상 그 이상의 역대급 공연이 펼쳐집니다. 이번 주 1호인. 힘든 시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할. 2021 KBS 송년특집. 위안. 이번 주 1호인. 이번 주 1호인. 힘든 시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할.